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자들에게 미주얼입니다. 오늘의 미국 주식 차트 보조지표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술적 지표인 OOO을 꼭 확인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유종목 또는 지수에 대한 OOO RSI를 꼭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. RSI는 상대 강도 지수로 제가 시향 분석 영상에서도 QQQ, SPI 등의 RSI를 항상 영상 후반부에 얘기해 드리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제가 보조지표 RSI, MACD, CCI, MFI, RMI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RSI는 기본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. RSI에 대해서 간략히 지금 얘기를 해보면 RSI 70 이상, 70에서 100 구간은 과매수 구간으로 매도 시그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. 30 이하에서는 과매도 구간, 즉 매수 시그널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애플의 예를 들어보면 RSI가 30일 때를 제가 파란색으로 박스를 표현하였으며 RSI가 70 이상일 때를 빨간색 박스로 표현해 보았습니다. RSI 30일 때 주가가 저점을 형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RSI 70 이상에서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QQQ도 마찬가지입니다. 22년 지금 현재 22년 8월 달에 RSI가 70을 터치했을 때 고점 이후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RSI가 30 부근에서 23년, 22년 말 저점이 형성되었으며 이번에도 지금 현재 증시가 빠지고 있는데 RSI가 70 이상을 넘었을 때 고점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SPI도 마찬가지입니다. 8월 중순에 RSI가 70을 넘었을 때가 고점이었으며 200일 선을 막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후에 지금 현재 23년 2월 초 RSI가 70을 터치했을 때가 지금 단기 고점이었다.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단기 고점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. 특히나 22년 10월 부근에서 RSI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단기 저점을 기록을 했다라는 점에서 최소한 RSI 무조건 100% 맞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RSI 70과 30을 좀 기억을 해두면서 매수매도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지수 S&P 500이라든지 나스닥의 RSI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. 제가 오늘 이전에 한번 맥드 관련해서 영상을 찍었었고 보조지표 관련해서 맥드와 시그널 곡선에 대한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5일 전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. 이 영상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로 제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최소한 RSI는 꼭 확인을 해가면서 매수매도 그리고 시장 상황을 살피는 게 좋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비주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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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